CCS를 실행한게 없어 트레이닝 키트에 대한 CCS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Setup CC Studio V3.3 이란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Code Composer Studio Setup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십시오. CCS를 처음 설치하셨다면 왼쪽에 My Systems에 아무런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CCS가 설치가 되었고 다른 타겟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Available Factory Boards라고 보이실 겁니다. 잘 안보이시면 화면을 넓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트레이닝 키트에 대한 타겟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밀리에서 C28XX를 선택을 하시고 플랫폼에 현재 가지고 계신 에뮬레이터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TDS 올금 USB C2K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Available Factory Boards에서 F28X 시리즈에 대한 타겟이 보이실 겁니다. 트레이닝 키트는 F280의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F280의 프로세서를 선택을 하시고 Edit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이 My System 밑에 F2801로 에뮬레이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CCS 설정을 마쳤습니다. Save & Create를 선택을 하시면 CCS를 바로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선택하시면 Code Composer Studio가 트레이닝 키트에 맞춰서 설정되어 실행됩니다. 자 이제 CCS를 이용하여 트레이닝 키트를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